넌 김종국과 사귄적이 있어. 난 김종국과 사귄적이 있어. 그럴 줄 알았어. 너는 너네 생각을 하고 있어. 그 말이야! 4차 순서를 정하는 이번 테스트는 인정해야 내린다 입니다. 오케이! 인정해야. 난 무조건 다 인정해. 너는 너네 생각을 하고 있어. 그 말이야! 은혜야 한 번 나와라. 은혜야 한 번 나와라. 너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은혜야. 멤버 아니야 멤버. 은혜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. 넌. 김종국과 사귄적이 있어. 난 김종국과 사귄적이 있어. 그럴 줄 알았어. 그럴 줄 알았대. 우린 예상하고 있었어. 오케이. 넌. 내 생각 아직 하고 있어. 10초 안에 꼬시고. 미치고 싶네요. 막 이뻐. 막 이뻐. 아니 뭐야 뭐야. 너 집에서 다 나오게 해줘야. 너 딱 10뿌림 끊어. 아직 네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렇지 그렇지. 넌. 어저께 김종국 집에 있었어. 우와. 그래. 난 어제 김종국 집에 있었어. 이럴 줄 알았어? 넌. 어제도 내 생각했어. 어제도 내 생각했어. 포함. 와우. 귀여워. 하3. 하4. 隻 Violet Dogs. 홉시 태 mare 심장에 malaria 맞을 kid. 제 교enne 홈파 all their sex type. 가만히 ав ma hyight exf. 아 영상쇼기 시작해 줘. 여쭘기 시작해 주세요 listen a gentlema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